자전거 면허증 마스의 카리스마 리더 강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요. 자전거 면허증이 사실 유치원 때 저희 선생님께서 자전거 면허증이라고 되게 거창한 줄 알았죠? 아닙니다.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한 6, 7년간 검도를 했었어요. 그래서 되게 선수 쪽으로 준비하려다가 음악이 좋아져서 그건 그만두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집에도 자랑 좀 하자면 매달 7, 8개 정도 입증을 할 수 없으니까 자세라도 좀 안되나요? 자세요? 요정 아닌가요? 요정이래 요정이래 그리고 제 개인기는 제가 파트가 기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기타 연주밖에 없네요 한번 짧게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스티비 원더 선배님이 진짜 웃으면서 말해주세요 이중실 러블리를 한번 열어드릴게요. 긴장했어. 화이팅! 이중실 러블리 이중실 러블리 이중실 러블리 이렇게 한 잔 마실까? 오늘 어때요? 야외 친구 괜찮아요? 우리 친구 괜찮아요. 여기 차 공기가 좋다. 야외 같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핑구 아시나요? 좀 닮았어요. 닮았나요? 닮았어요. 그리고 본명이 또 현구잖아요. 네, 맞아요. 제가 사실 현구예요. 여기는 강연이긴 한데 현구가 핑구 먹방을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정말 좋다. 멋있습니다. 지금까지 강연의 프로필이었습니다. 와, 카리스마 있게 마무리.